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지방의학의과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렸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기관인 의평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의평원을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어제는 의평원 무력화를 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오늘은 7500명의 의대생 유급한 3000명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3000명 그다음에 1500명 7500명이 수업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의료계는 7500명 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기사를 다루었네요 용산 대통령실은 내년에 의대생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분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큰 문제 없이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7500명이 계속 함께 진급하기 때문에 의대 6년 교육은 물론이고 전공의 수련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평평하게 맞서 있는 거죠 이제 아마 이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경북의대를 나왔네요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의대의 열악한 실습 환경을 거론하면서 7500명은 단언컨대 교육이 불가능하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7500명이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가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서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올린 글입니다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지난 시절 배우고 익히던 공간입니다 저의 모교입니다 경북대의 교육환경은 열악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본가 4학년 시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도서관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공부하던 학생을 쫓아내던 학교입니다 실습 기자재가 부족하여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 지시하던 학교입니다 수술용 실 하나를 고의 받아들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모형 위에 아끼고 학교하며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7500명 다는 큰데 교육은 불가합니다 이번에 아마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북대 의대를 찾아서 아마 실습실을 둘러본 모양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투자 대신에 소비를 원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죠 돈이 생기면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조가 표를 좀 더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표나지 않는 투자는 안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가지고 나라에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학이 죽어버린 겁니다 16년째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 경북대 의대 상황이 어떻고 경북대 공과대학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표나는 것만 관심 가지고 대학이 망하든 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실습실 둘러보고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시설이 엄청나게 낙후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심한 거죠 안 맞으러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북대 의대 현장을 시찰한 이후에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백성아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정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많게는 2배 혹은 그 이상들은 의대생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경북대 현장 시찰을 가보니까 결론은 수용 불가능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경북대 병원에 갔더니 70년대 80년대 의과대학인 줄 알았다 카데바 실습실에 갔더니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학교가 시설이 노후화 되도록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부러 방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북대 등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 투자하겠습니까 70년된 신간을 흘고 1,1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그건 계획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 넣으면 당장 표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예산 배정되고 대학은 그냥 열외가 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사 보고 그냥 경북대 의대가 그냥 그동안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의료 전문지인 청년의사를 들어가 보니까 완장찬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의대와 협의했다 충북대 총장 국회에서 위정 논란 의대 학장 사실 아니다 국립대 총장이라는 것이 그냥 다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의과대학 학장하고 이런 논의 안 했는데 했다고 위정을 한 거 아닙니까 경북대 총장 경북대 총장 의대의 교육질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자신만만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썩은 겁니다 장대비 속 충북의대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의대생들과 학부형들과 학부생들이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충북대의 의대는 충북대가 가장 많이 늘린다 충북대의 의대가 가장 많이 늘린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자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모를 거니까 제가 현장 돌아가는 이야기를 장대빅 속에 충북의과대학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여기 이제 아마 교수들, 학생들, 학부모들 가운데 일부가 국감장에 찾아온 모양입니다 내년에는 운동장에서 학생을 가르켜야 됩니다 제발 의과대학 교육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충북의대 정문현관을 메운 교수와 학생, 학부모들은 무너지른 의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또 그날 비가 왔네요 이렇게 비가 온 겁니다 이들은 충북의대가 의학 교육에 불가능한 상황이고 학생의 학습권, 교수의 수업권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시찰에 동행한 고창섭 충북대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125명으로 2.6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충북대는 배장한 교수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만두고 그냥 부산의 병원으로 그냥 이동해버렸지 않습니까 49명 조직 교육하던 기간을 125명, 2.6배가 늘어납니다 용산 대통령들은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학생들이 내년부터 운동장에 천막치고 수업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재정적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과 눈을 맞출 여유도 누가 학생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악몽 같은 현실에 측면했습니다 정부와 총장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 교육은 아닌 휴학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휴학해도 내년에는 복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전공과 달리 의대식만 휴한 제안규정을 두는 건 차별이고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공정과 상식이란 것은 강자의 이익인 거지 약자에게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네요 총장은 무리한 정원 신청 처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게 해서 노력하는 데는 이리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의료계 7500명 수업 단언컨대 불과 대통령실 분반 활용에서 가능 동화 10월 19일자 보도 내년부터 7500명 의대 수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0% 문제없을 것이다 46%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절반 정도가 아직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 하셨나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 나라의 앞날이 참 암담합니다 3000명 교육할 수 있는 여건에서 7500명이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심지어 충북대는 49명 교육받은 자리에 2000명이 교육을 받는데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 의사 숫자는 늘려야 돼 이런 의견도 있고 의료계획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밥그릇 챙기는 이기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애국 대통령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국민들도 현실을 지키해서 대통령과 같이 뜻을 합쳐 도와야 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들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방송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통령은 확고한 노빠꾸 정신입니다 대통령 고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의 부탁드립니다 이건 도와제가